와이파이팟 Can I cancel this? Cancel 어? 어... 한숨 자고 지금 다시 쇼핑센터에 나왔습니다 아 우리 이거 피곤한 거 같아 여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 레스토랑 가진 안 가도 있는 데서 먹어도 될 거 같아요 선물도 여기서 선물 사고 여기가 빙수지 있는데 줄 서는 거 같아요 몇 번이야? 몇 번이야? 215 215? 그러면 197인데 일단 돌자 전혀 열련돼서 오자 그래 이쪽이 아까 자기가 환전했던 아 진짜 에스컬레이터를 한 번에 내려오면 될걸 5초 땜에 지금 엘리베터 타고 한 바퀴 돌고 막 전혀 안 돼 시안파라곤에서 바로 한층 내려오면은 여기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11시부터인데 10시 좀 돼서 환전했던 거 같아요 환전이 급하게 풀어 하신 분이 있으면 이쪽 와서 환전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라운드 층에 오면은 레스토랑도 많고 커피숍도 많고 그리고 봄에 마케도 있고 푸드코트도 있고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 밖에 나갈 필요가 있나? 남자리 여기 다 있네 이쁘다 nya 뭔가 여기서 아무데나 먹어도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야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봄의 스트리트 푸드 코너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맛있는 거 많은 것 같아 너무 배고파 이건가? 아니지 여기에 있는 건 맞아? 입은 차에 있대? 이렇게 뭔가 판매 자기야 자기야 찾은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거? 고향? 고향 저희가 파탈기로 유명한 팁 사마이라고 합니다 여기랑 이거랑 오렌지수가 유명하대 고기라이스라고 해서 왔습니다 미셸이 기존에 있는 곳인데 맛있을까요? 겉보기에는 맛있지 않아 보여요 메뉴가 이렇게 됐는데 난 이걸로 시켜보겠어 믹스로 시켜보겠어 오렌지주스가 진짜 스페인 오렌지 한타보다 더 맛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치킨 라이스 이거는 파타이 오렌지주스 진짜 맛있어 고추 모아서 엄청 맵네 고추 모아서 엄청 맵네 얼마야? 고추 뭐야 고추 뭐야 여기는 고베마켓 날에 들어왔습니다 이마트보다 이마트랑 비슷한가? 물건들이 엄청 많네요 짜파게티도 있고 짜파게티도 있고 여기 끝이야? 여기 끝이야? 여기 끝이야? 여기 끝이야 여기 끝이야 여기 끝이야 여기 끝이야 재미있죠?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운전아 너무 야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쓰읍 휳 지영 40 10 9 12 10 12 30 12